안녕하세요 덩진아지입니다 오늘은 노란 운반차 있잖아요 노란 운반차 노란 운반차 우리 카페 회원과 금수 한 영상입니다 요거 지금 여기서 탈 수도 있고 여기다 꼽으면 쪽에서 탈 수도 있죠 그렇죠 회전도 되고 3발자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전기도 이렇게 주고요 제가 충전기 하나 더 달라고 했죠 그래서 두개 넣어 줬는데 달라고 해도 잘 안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착한가봐 돈이 좀 남는가봐요 서비스로 좀 주고 판때기도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다 퀄리티의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다더라구요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거 같고 자 이제 너비 한번 보면 너비도 한번 보면 보면 몇 센티야 이거 120cm 정도 되네요 테크 플레이트 있고 충전기 두개 있고 플램프 풀어서 내릴 수 있고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봐라 그랬더만 테스트를 해서 사진 찍어줬어요 작죠? 작은데 사버지 타고 다니고 이런 조그만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해서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고 납품하고 그러는거죠 박스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이시죠? 박스 대기 반 짜 가지고 여기다 놓고 짜는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S7라면 관 짜야 되거든요 관 짜서 퀄리티가 흘러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것 같더라구요 아이고 이거 날아간다 다시한번 봅시다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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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란다 테스트 해 우리 형 겁니다 카페 형 거입니다 받아가실 겁니다 하나 주문 하셔가지고 보러시요 이렇게 아 머리 스타일 좋네요 이런것도 중국행뎀이들이 부품을 잘 대줘야지 뒤에서 탈수도 있고 320도 돌아가니까 얘가 폭이 조금 있어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딱 안에서 이제 만들고 수리하고 자시고 하는 거죠 앵기도 칠하는가 보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집어넣어 가지고 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